음악 네 안녕하세요 369랑캠 입니다 네! 이번에 명예의전다ich맵에서 능력자대전과 고지전 컨텐츠를 활용하여 오늘 MP5라는 기관단총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분이 칼을 쓰고 있네요. 밴을 해야 되나?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바로 득표를 하고 능력수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원수는 18명이니까 좀 괜찮은 인원수 같네요. 좀 많으면 많아서 좀 불편하니까 보이스님 안녕하세요. 일단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?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렉이 안 걸릴 텐데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. 네, 다음번 보통 플레이 시간은 10분에서 20분입니다.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있고 제 능력을 빰! 낙하와 설! 흐응 앗 앙 앙 좋았어 낙화살이다 좋았어 낙화살 A등급인데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a등급이 아닌 네 A등급입니다 네, 굉장히 좋은능력이에요 일단은 네 아이구 아구 저도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즘 이상하게 빛매너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 많이 흡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님들도 유튜브 영상 보는데 좋게 나오면 좀 어때? 어? 졌나? 아닙니다 일단은 능력 고르는데요 일단은 한분이? 네 스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스키 그러면 일단 총은 지급되고요 인첸트 갑옷이 좀 인첸트 갑옷이 좀 잘 되야죠 네 칼쓰면 안됩니다 고디전에서는 고디전에서는 총만 써야되요 좋았어요 일단 신발부터 와 원고리버 나이스 원고리버 괜찮아요 오케이 원고리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양호해 바지부터 한번더 모자 한번 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스페인것 같아요 그럼 좋아 MP5로 들고 전장으로 가자 그 낙하 화살 전장으로 좋아 가자 나 벌써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아휴 시끄러워 저분들 총 맨날 쏴 시끄럽게 원고리버가 훨씬 좋아 내가 맞아 봤는데 원고리버가 괜찮아 이게 총이 원고리버이기 때문에 원고리버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정도 자리 잡고 이따가 킬타임 되면 딱 노래하죠 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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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리 잘 잡았죠 이제 네 이 낙하 화살과 MP5를 잘 활용하면은 이 게임의 승리는 제것이 될겁니다 네 이게 하죠 아쳐있다고 일단은 네 능력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막 토르 막 치돌이 흡혈 흡혈 흡혈기 일단 그런 좋은 능력이 그런 좋은 능력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득이에요 네 여기 고지전에서도 능력이 좀 잘 나오면은 좋은것 같아요 네 원래 막 도신력자도 막 능력이 좋은거 나오면 그 쓰레일감 안 좋은거 나올 때 그 아쉬움 그런 재미로 좀 하는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원래 철개와 철개와 금괴를 추가시키지 않았는데 네 네 추가시켜서 능력을 사용하게끔 네 했습니다 일단 아래에서 돌아다니시는데 어 그냥 괜히 막 BJ법을 노래 보자 하는 하는 정도 아니면은 아 해야죠 네 BJ법을 진짜 하면은 싫어요 아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발 네 네 초반인데 왜 했는데 꼭 저와 눈이 눈이 나라 마주치 Ibaka 아 이 총이 굉장히 서든허트의 그런 총에서 별로 안 좋은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좀 좋은 총이에요 되게 잘 맞거든요 마인크래프트 플랫모드에서 좀 괜찮은 총이에요 이제 크리타임이 시작됐으니까 싸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싸우면 너무 나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슬쩍슬쩍 다녀야죠 일단은 오케이 벌써 났네 일단은 오케이 야 바이온을 쓰러 있냐 카산이 좀 위험한데 뭐야 이만 니가 총 맛을 알아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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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장전 리러링 오케이 이거 템지 짱쎄요 저거 오오오오오 이거 굉장히 쎕니다 화살이 아야야야야 저거 공성적하네 총알 30발 다 썼을 때 올라가자 오오오오 뭐야뭐야 뒤 뒤에서 누가 때렸어 야 여기지 야 이거 다고라네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오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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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아 쫓아내고요 라이브님 안녕하세요 쏘지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하핰핰핰 뭔들이냐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듯한 왜 이렇게 쏘는데 이 자식이 혼날라고 오케 네 3.4 3.4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3.4가 존재해요 따딱 따딱데 따 Adm 근데 화난 막 쏘세요 날빤이고 일단 연구빙으로 올라가서 오케오케 오오야 위험해 아래에서 쏘면 더 위험하다 오오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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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라 오케오케오케 난 총알을 엿다 둬야 되겠다 총알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되겠어 볼 수 있으니까 우와! 오케이 와 듬지 많이 달아요 저거 낙오가서 좋아 다 위에서 싸우네 이 엄마들아 어? 지금 어? 먼 거리 어? 멀리서 쏠 수 있는 총이라고 위에서 싸워? 아이 노잼 아닙니까? 어어어어어어어 아 오케이 떨어졌다 오케이 한 명 낙서 나 아이템 봅시다 아이템 에이 별루네 일단은 총알이랑 뭐 정도 그래도 원거리 보호가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서버서 알아요 우야 아 꺼슬 일단은 키우와 후오오오오 내가 안 돼요 레어링 오케이 어이야 여기에서 멍던이 어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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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클래스도 아닌 게 여기서 어! 아! 나 있어! 잡았다! 잡았다! 잠시만 어이! 어이! 아이템 먹으려고! 오케이 아 기다리세요 도메인에 얘들 무슨 3살짜리의 에이치에이치에이치에이치에이치에 뭐..뭐..몰라 그겁니까? 또 좀 더 못기달려 이igning 나 fast 총알도 좀 많으니까 버려줍시다 어흐! 야야야야야 일단은 아래쪽에 이름표가 쭉 보이거든요 어디있어 어디 쏘는거야? 오오오! 어디 쏘는거야? 저기있구나 양쪽 있었어 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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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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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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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오케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아앙 아팡 정포망 가능합니다 오옹 죽을뻔 사람들이 양쪽에서 쏘네 아직도 위에 올라가서 쏘는 사람있어? 일단 사람들이 안보이네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몇명 남았냐? 8명밖에 안나왔네 성운이 마즈 죽였네 아 그래요? 전 제가 답답한데 지금 방송채팅에서 제가 컨트롤이 좋아서 보기 편하다고 하는데 전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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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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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총을 연달아 맞으면 위험해요 호우 죽을 수 있네요 어 와 저기 머리 쓰는건 없어 낙하살 안맞으려고 어 어 야 이걸 맞냐 하 저기 보인다 일단은 멜리님이랑 좀 저랑 신경전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별 쓸모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 지금 자꾸 벗고 돌아다녀 날아다녀 벗고 사람들이 안보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아래에 내려가 있더라구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총을 들였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야 이 자식아 와 여기 총 되게 많이 들어가네 오오오 총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어디갔어 다른 분들 다 어디갔대 멜리님 밖에 안보여 오오오 오케오케오케 오케 연바라 맞았어 오오야 오오 뭐야 왜 내가 저 볼길이야 나 저분 안 맞췄는데 아 내가 이분 아 좀 멜리님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야 야 죽어라 하하 오케 커다라케 하하하 이거 되게 그럼 실수는 대게 오브지리가 kg 맞아频 오케이 우와 계속 맞아 낙하했다 오랜지랴 여긴 한 분 더 있다 헬로 헬로 알파인 땡큐 앤 유 오세 다다다X5 오케이 잘가라 핫 팙 쫘 humili 그게 음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피 별로 없네 그러니까 오케오케오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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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아 오 저 저... 티피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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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케오케 으아! 이게롱! 으아! 아흫 뭐야 바로 청소하는 사람 있어 오케오케 어어 요매요매요매 도망- 도망- 도망가면 안된다고? 하! 핫 징계거인 반공오다 핫 맞추기 힘들다 괜찮은데 오케이 총알 다 빠졌다 아유 잘 맞추기 힘들다 생각보다 오케오케 오야 디디디디 이게 뭐야 이분 어디서 꼽살이야 야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야 일로와 비었구나 아 미안 미안 오케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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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페이커야 매드무빙 찍게 오오오 하아아아 양주에서 쏘잖아 어 따다다다다다다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킬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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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조금 안맞았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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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잠시 저 분은 뭐야 아 잠시만 도망가능 아니래요 오케오케 잡았다 이거 아 이거 저 진짜 안맞아 저거 아 쯧쯧 좋은능력이긴 한데 맞추기 힘들구나 오케오케 저거 잡았다 어윽 어윽 양쪽이네 수져아 어윽 하아 어윽 오케이케 이야 진짜 안맞는다 내가 진짜 못맞춘다 다른들 딱 잘 맞추던데 오 야야야 저거 킬이 가 x3 오케오케 오케오케 저거 잡았다 나이슈 멘차킬 오케오케 이렇게 3.4 3.3점 아 이건 쨍쨍 돌아 아깝지 오 으 아 아 으 으 아 아니 예 애초에 오랜 쓰려면 진짜 쓰는 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쓰레기 능력 있는 줄 알고 계속 그냥 서lement 갑자기 와가지고 아... 통수 지렸네요 아쉽습니다 야... 진짜... 능력도 좀 반영이 되죠 와... 좋네요 아... 이번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겼어 이번 아무것도 안하다가 오... 야... 뭔 소리야 이번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겼거든요 좀 괘씸하거든요 일로 와... 하... 병의 복수다! 옷 벗어! 옷 벗어! 아...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아... 월야만 아니었으면 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적당히 끊어준 타이밍도 있던 것 같고 괜찮은... 네...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... 그러면은 오늘 MP5 명예전당에서 능력자 대전 능력자 고지전 컨텐츠 즐겨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뿅 그럼 안녕히 가세요